이 때문에 이성을 못 만난다고 생각하세요? 목소리가 문제뿐만은 아닐 건데 남자끼리 술 마오면 헌팅하잖아요, 솔직히. 헌팅이 하죠, 그냥. 제가 먼저 말을 걸면 뭐지, 목소리 왜 그러냐고 막 박수치면서 웃더라고요. 어머, 목소리 왜 그래요? 저는 어쨌든 이게 안 돼. 너무 부담스럽다, 뭐 이래서. 사귀다 보면? 사귀는 거 말고 헌팅했을 때. 아, 말할 때. 헌팅 겁나 하나 봐요. 헌팅했을 때 이 목소리는 약간 당황스럽겠다. 요새는 안 한대요. 아, 요새는 안 한대요. 사랑한다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? 내가 마음이 사랑해. 내가 마음이 사랑해. 뭐야. 사랑 안 하는 느낌이 다.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고 두껍잖아요. 박효신 씨는. 아, 성분이. 그 댄스 왔거든요. 너무 어려워지 못 불러요. 그럼 딱 올릴 것 같아요. 임재범, 임재범. 맞아, 임재범. 그럼 낙인. 낙인? 낙인, 낙인. 낙인, 낙인. 지금요? 네, 지금요. 그럼 30분 이따 하려고요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거슴을 데인 것처럼 눈물이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곳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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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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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아내가 하는 거야. 아내가 안 올라갔어요. 아내가 안 올라갔어요. 아내가 이게 어떤 거 같아요? 성대가 이렇게 생겼는데요. 고음을 쓰려면 이 위쪽이 이렇게 잘 붙어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가 붙지 않기 때문에 밑에만 지금 쓰고 있는 거 같아요, 왠지. 아니, 근데 뭐 노래 한번 잘 부를 수 있는데 그렇죠. 조금 더 표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어차피 그렇게 부를 거 편안하게 부르면 좋은데 노래를 부르다 죽을 거 같은 느낌이야. 하하하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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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